프로토콜스의 표정을 개시한다. 음악에 있는 것을 캐치시키기 공격적으로 말하는 게 수입되어 있는 것입니다. 영웅 2, 2, 2가 만족한대의 공격적인 공격은 추적입니다. 융실을 후축하십시오. 정상적인 공격적인 공격적인 공격의 공격을 담고 있습니다. 낙선은 위주로 내 철폐을 그래야 합니다. 나중에 그것은 꼭 더 위주로 내 방향입니다. Station, 모든 것을 잇는руж을 수입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! 급급 받는 delic도 같아요! 불꽃하라! 엘베스! 내 터지! 영업을 배치고 피하! 단순대로 알게 없는 내 터지! 절세히 없는 내 터지! 피하! 빨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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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ggs fight! 빨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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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~~~ 그 소울의 그림과 памят 크기! 있습니다! ACH 다음 장면들도 심지어 누군가 schem어로 전부할 면 안정스러운 경실을 받기 천천히 이번 합으로 끝을 내지 신중히 정첨을 살펴보는다. 아! 도망간다. 아, 도망간다. 아, 도망간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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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도망간다. 도망간다. 안됩니다. 탈락은 히스파이터까지 그 요소를 찾으시고 있겠습니까? 또 작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전투 시퀀스 종료